그런데 그것도 내가 봤을 적에 초등학생 중끼리 이런 애들은 그거보다 용평에서도 점프하다가 엔딩해서 일어나더라고 계시더라구요. 자전거 위로 그냥 대가리로 쓰러지는데? 그정도는 모르는데 진짜 오늘 강와네 마지막 한편 열고 가졌다 이 동네 이 동네 이 동네 이 동네 이 동네 이 동네가 어디야? 시흥 이 동네 여기 가는 길이야? 내가 말한 대로 으랑이구나 으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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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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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